저희 회사는 동탄에 위치한 주식회사 셀코스입니다.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전서부터 이 엘코스를 베이스로 한 고화질 패널 개발에 주력을 했고 작년 말에 세계 최초로 리얼 4K급의 패널을 완성시켰습니다. 저희가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이 시뮬레이터에는 4K급 패널이 내장되어 있고요. 현재 저희 패널을 베이스로 해서 애플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, 중국의 화웨이 이런 회사들과 상담 중에 있습니다.